전소민 꽃이 삐었습니다 전소민 꽃이 삐었습니다 미켜 미켜 보현이만 보현이만 아시죠 전소민 꽃 말고 전소민 꽃 말고 이미주 꽃이 삐었습니다 어머 얘 뭐야 이미주 꽃이 삐었습니다 어머 얘 뭐야 야 보현아 너 진짜 엄마 얘기해 좋으면 좋아서 얘기해 얘네 뭐야 어 보현이랑 비주얼 뭐야 어떡해 야 이거 좀 막고 싶다 야 진짜 어이가 없어 야 진짜 어이가 없어 안보현 꽃이 삐었습니다 안보현 꽃이 삐었습니다 야 야 아 아 아 아 어 보현이 너무 심쿵한다 얘 아니 왜 내 근처에는 없었던거야 야 미주야 노린거지 아니 아 내가 꼬실 땐 어딨어 아 아 심쿵했어 자 마지막 라운드 깨방전 꽃이 삐었습니다 아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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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파들 왜 나丫 유재석 꽃 말고 이상엽 꽃이 삐었습니다 유재석 꽃 말고 이상엽 꽃이 삐었습니다 이상엽 꽃이 삐었습니다 손해왔던 나의 손해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우와 어 누리모 잘 어울려 아 뭐야! 어 누리모 잘 어울려 아 뭐야! 야 왜 나 승궁에! 남자한테 안 달아요 얘 뭐야? 변기에 앉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변기에 앉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안 보여! 안 보여! 진짜 안 보여! 안 보여! 귀주를 까야 돼 이미주 꽃이 피었습니다 이미주 꽃이 피었습니다 성공 야! 아니지! 손을 하지 않올까?